PDF로 제작된 참고 파일을 클릭 한 번으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Acrobat의 도구 목록에서 동작 마법사 도구를 선택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동작으로 저장하여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새 작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왼쪽의 도구 메뉴에서 저장 및 내보내기를 클릭하고 저장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우측에 추가해 줍니다. 저장 도구 아래에 설정 지정을 클릭해 주세요. 저장할 파일의 이름, 형식 등의 옵션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원래 파일 이름의 추가를 클릭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파일 이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출력 형식에서 파일을 대체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클릭하고 내보낼 위치를 JPEG로 선택해 주세요.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동작의 이름과 설명을 지정해 줍니다. 저장된 동작은 오른쪽 동작 목록에 표시됩니다. 저장된 동작을 선택하고 이 동작을 적용할 파일을 추가합니다. 여러 파일을 동시에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리할 파일을 모두 지정했다면 시작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동작이 완료되면 시작 버튼이 완료 버튼으로 바뀝니다. PDF 문서가 페이지 단위로 이미지 파일로 변환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 이미지로 저장되어 교재 제작에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Acrobat의 동작 마법사 도구로 반복되는 작업을 저장해 두면 교재 제작을 위한 이미지 변환 작업이 편리해집니다. 지난 엘심력을 위해 발견합니다. 동작이 아니야 나는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재작을 위한 이미지 번호와 주장의 사람들과 함께 지정해 줍니다. 이쪽은 있으나 입구에 대해 좋아했던 모습을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정말로 변환도 사람들의 변환 작업을 맞고